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 포항 프로깅 우리 해변 영일대 해변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저는 오늘 뭐 같이 봉사는 같이 못했지만은 이분들은 매주 토요일 요일 나오셔서 해변을 또 포항의 보물인 이 해변을 가꿔주는 분들입니다.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또 마치고 따뜻한 동백차와 함께 또 어느 한 분께서 오늘 계란을 구워오셨습니다. 계란 구운 계란인데 우리 만남께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합니다. 우리 시민들께서 늘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리고 이 해변과 함께 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포항을 가꾸는 데 늘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